혜리테리 잘 다녀와! 혜리테리 잘 다녀와! 혜리야! 위에 봐봐! 엄마 근데 이거 포크 아니었어 원래? 아니 숟가락 난 거기서 포크는 아닌데 여기에 등도 긁을 수 있고 몰래 훔쳐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내 거 몰래 훔쳐먹어 숟가락으로 보낼 수 있는 중 인아 너 보고 너무 재밌어 너무 시시하다 내 거 알 거야 내 거 알 멍떡 나온 반응 너무 잘 안먹어 뭐야? agit舌인 아니 맞을 순간이었는데 맞지 않고 넘었어 맞아 진짜 얼굴이 바닥에 안 닿았어 완전 튼튼해 엄마 완전 튼튼해 완전 튼튼해 고장난 거 같은데 이러고 있었어? 날파리가? 뭐 가게? 그때 너가 어떻게 했어? 물티슈로? 응 나 이제 잡는 거 두더지 게임 같아 두더지 게임 너 아까 그랬잖아 너 물티슈로 딱 잡았는데 물티슈로 날파리가 없어서 너 뭐라고 했지? 재빠르구만 이랬어 이 녀석 재빠르구만 이랬어 근데 잡아버렸어 결국에 잡았지 대단하구만 잡고 칠하는데 국수와 삶에 대해서 연관이 없어요 연관이 없어요? 응 장태리씨는 국수와 삶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? 연관이 뭔지 알아 테리야? 응 연관은 비슷한거야 뜻에 뭔 말하겠다 인생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인생은 삶 너무 진지하게 대답해 주시네요 인생이란 삶인가요? 네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? 밥 먹고 밥 먹고 살아야 돼요? 가끔씩 깎아 두었고요 막걸려 이거 막걸려 이거 막걸려 이거 막걸려 이거 땅땅땅땅 고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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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속으로 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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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보다가 보니까 엄마, 엄마, 엄마 토끼야 머리 매운맛이다 눈 Turks 등장 눈 세강 3 4 5 6 7